2014년 3월 9일 토요일 오후 8시입니다. BRD가 한국에다가 지금 이거 말고도 경기도 쪽에 또 무슨 다른 자동차 던데 한국에 또 공장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. BRD 같은 경우는 20만대 정도 목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셀룰메드가 그것 때문에 긴밀한 협력관계 아무튼 이렇게 있어서 잠깐 좀 올라왔었고요. 다음 네오이즈가 디렉터, 정격, 솔직히 모르겠습니다. 요건 게임 모르겠는데 게임이나 영상 쪽이든 뭐든 사람 한 명이 꽤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. 그래서 뭐 잘 영예부 했으면 아마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런 거는 뭐 의미 없지만 이런 게 있었고요. 경제성장률 뭐 이런 거 있었고 뭐 크게 뭐 대단한 건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흘러가 봐야 알겠죠. 양해가 아직 끝나야지는 않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용선계약 요게 나왔고요. 그 제가 그 신주인수과 요거를 제가 잘 안 봐가지고 이게 1, 2주 정도 지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서 화요일 오후 2시까지 해서 유상증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. 저는 유상증자를 할 예정이고요. 음 네 더 그냥 할 겁니다. 안 팔고 여기는 나중에 올라갈 걸 대비해서 그냥 가지고 오게 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. 그리고 폰드 신조가 예수금 6,700원 때 샀는데 더 빠졌어요. 여기 지금 계속 종목할 때 얘기하면 되겠지만 그 대주주가 자기 지분 때문에 계속 누르고 있더라고요. 이런 거 꽤 안 좋은 건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항상 이랬었으니까 유니스 주총이 이제 3월 29일 날 됩니다. 3월 29일 한 달 좀 넘게 남았죠. 여기는 유증은 안 할 거고 신주인수권 판매매도를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유증을 가지고 있는 걸 팔고 차라리 유증을 뭐 새로 받던가 뭐 어떻게 어떻게 뭐 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많이 좀 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 번 상한가 나왔거든요. 종목할 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요. 그 다음에 풀몬 이거 뭐 큰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대한전소도 유증 성공하려고 이런 저런 거 나오고는 있는데 유증가는 정해졌습니다. 7,460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. 돈 없으신 분들은 이걸 팔고 유증을 사로 받는 게 낫긴 합니다. 어차피 똑같은 주식수니까 유니슨이 이게 JV일 거예요. 이게 요거 때문에 상한가 갔었는데 아무튼 치라신 안해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리고 제이스코 홀딩스 이런 게 이제 매장량 또 요거 때문에 잠깐 한 번 좀 채웠습니다. 그리고 윙이푸드가 유상증자를 하는데 나스닥 상장을 결정했다고 하거든요. 가격은 정확히 이제 결정된 건 아닌데 유증가가 절정될 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릴 겁니다. 지금 경공과 주인과 그런 상태고 조금 뺐다가 갈 수도 있어요. 월요일 정도는 뺐다가 갈 수도 있는데 그래야 조금 더 오래 올렸다가 그 정지가 된다던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매우 좋은 공식인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셀료메드도 이제 유상증자 납입은 괜찮은 거예요. 이것도 뭐 저기 시설 확충인가 막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오션은 이제 해운사로 이름 바꾼다. 이렇게 돼 있고요. 6개월 정도까지 뭐 걸릴 거다. 최소 이렇게 얘가 나왔고 폰드 그룹 아까 뭐 이런 게 지분을 위해서 신조 관리도 한 거죠. YG랑 FNC가 이제 글로벌 오디션 한다고 합니다. STX부터 보겠습니다. STX 뭐 요거 트롤리고 사용 요건 사실 의미가 없고 전에 대비 얼마가 늘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전에 하던 거를 트롤리고를 통해서 한 거라면 사실 의미가 없죠. 아무튼 뭐 뉴스로서는 나쁘지는 않은 뉴스입니다.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좀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차트 뭐 특별히 볼 건 없고 뭐 아직도 뭐 글쎄요. 요 정도면 그래도 많이 빠졌으니까 또 반등 한 번 더 뺄 거면 한 번 주고 뺄 수도 있고요. 요 정도면은 또 반등 나오기는 나쁘지 않은 딱 수준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. 뭐 좋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좋다고 하기도 그렇고 딱 저번에 50대 50이었으면 지금은 한 올라갈 확률이 60, 70 정도 되는 정도긴 하거든요. 혹시 뭐 여기도 좀 길게 봐야 될 텐데 그래도 좀 사도 살 거면 돈이 넘치면 사도 되는 구간 정도로 보입니다. 그리고 그린로지스 여기도 뭐 별로 볼 게 없어요.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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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긴 해운 이슈 다른 거 터질 때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알아주시면 좋습니다. STX 수준공업 여기 한국조선해양 수출 잘 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뉴스가 떴는데 조선업계에서 경쟁 제한이 우려된다 라는 거를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이제 크랭크 쪽인 것 같아요. 이쪽에 엔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인가 재료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게 현대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100%를 다 하는 거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사실은 작년에 사모펀드 쪽에서 정지해놨습니다. 정지해놔가지고 뭐 그냥 팔든 뭐 안 하든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되긴 될 거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. 힘들겠지만 될 확률이 있다는 식인데 매우 부정적으로 써놨고요. 차트 보면 뭐 살만한 정도는 됩니다. 이 정도면 매수 해도 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사고 싶긴 한데 지금 다른 것 때문에 못하고 있죠. 코일 쪽에 다 써가지고 일단 서브 쪽은 어느 정도 조금 더 사놓긴 했으니까 일단 뭐 기다리고 있고요. 지금 올라가면 좋고 아니면은 제가 윙이푸드 좀 이번에 이슈가 있어가지고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좀 한 달 두 달 좀 걸릴 것 같지만 이때 이걸 좀 정리를 해서 현금이 여유가 생기면 여기도 좀 추매를 좀 더 할 예정입니다. 코인에도 더 넣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. 이제 이제 박스권 하단의 도달이고요. 박스권 아래에서 살짝 밑에 뚫을 수도 있다는 거 항상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징이 보통 밑꼬리 한 번 주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어요. 한 번에 이렇게 쭉 빠지다가 밑에 한 번 툭 VI 준다거나 잠깐 그러니까 아무도 못 살 정도로 그리고 이제 올리는 경우가 꽤 많았어서 적당히 내렸으니까 내리더라도 조금만 더 빠지고 올라갈 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뭐 여력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HMM 거의 뭐 여기 지금 제자리올 각이죠. 여기도 이제 매각 이슈가 또 나올 거니까 천천히 또 많이 빠지면 사면 되는데 지금도 뭐 나쁘진 않은 정도인 것 같아요. 조금 더 빠지면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나쁘진 않다 정도입니다. 우니슨 여기는 중국 쪽이랑 해상풍려인가 아마 이거 때문에 올랐을 텐데 상한가 한 번 찍었는데 거래량 간만에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. 다행히 또 양봉으로 끝나가지고 저장 어느 정도 주고 제자리 올 수도 있지만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한 1500 정도까지는 한번 취세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. 여기 되게 급하거든요. 안 되면은 상패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주가 올리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할 겁니다. 지금 대한전선은 잘 안 통해 했는데 여기는 똥줄 탄다 그랬잖아요. 그게 진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를 유상증자를 성공시키려면 정말 뭐 입에 발린 얘기만 한다고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좀 많이 노력을 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긴 해요. 뭐 추매하라고는 말은 못하겠는데 좀 올랐을 때 일부 좀 비중 그때 추매한 거는 최소한 정리를 하시고 유증은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신주인수권 파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것도 현금이니까요. 그걸로 나중에 좀 후위를 동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대한전선 여기는 뭐 찌라시 뉴스 마이너스나 별 의미가 없었고 여기는 이제 7,000원대 유증이 들어오는데 다 내일 월요일이죠. 내일이 아니고 월요일 화요일날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유증을 납입하면 됩니다. 저는 납입할 예정이고요. 아까 이티티 할 때 설명을 했지만 돈이 없으시면 지금 주식을 파셔가지고 신주를 사시면 됩니다. 똑같은 주식을 그러면 이득이고 현금이 좀 더 남겠죠.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. 그 다음 SM라이프 디자인 여기는 뭐 더 사도 되는 구간 여기 정도면 괜찮아요. 어쨌든 여기는 사서 2,000원 정도 팔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2,000원 초반 정도 2,000원 아니면 1,900원 후반 정도 그것만 해도 쏠쏠하니까 그냥 사시면 됩니다. 지금 정도면 괜찮아요. 1,700원 때 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 남겨 놓으시고 물량 그리고 펄어비스 여기는 뭐 올라갈 기미를 전혀 못 찾고 있습니다. 올라가면 단기 반등 많이 빠져서 올라가는 정도 그 정도 데드캡 바운스라고 하죠. 그 정도 말고는 단기로 나올 거 없으니까 기대 안 하시면 됩니다. GS리테일 굳이 사고 싶으면 사도 되는데 좀 더 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들게 하는 지금 종목입니다. 그냥 홀딩 키에스트 여기는 지금 더 사도 됩니다. 텐트폴 드라마 나올 때까지 그냥 천천히 사셨다가 텐트폴 드라마 이슈했을 때 작업하고 올라갈 때 정리하면 되니까 부담 없는 가격이긴 해요. 실적에 비해서는 사실 부담되는 가격인데 그냥 뭐 이슈 같은 걸로 봤을 때는 괜찮은 가격입니다. 윙이푸드 여기는 이제 1,800원 정도 제가 1,700원 정도까지 갈 확률 높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저항이니까 그냥 그렇게 말씀드린 건 제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상한가 한번 찍어줬고 두 번째 날까지도 밑에 VI가 바로 걸렸어요. 그래서 1,700원 정도 걸렸고 내려가 분봉 보시면 알아요. 밑으로 좀 밀렸다가 1,700원 2,700원은 2번 다시 찍고 내려왔어요. 그래서 이제 1,700원 구간은 거의 다 털지 않았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윙이푸드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일단 뭐 홀딩 하시거나 혹시 1,700원대 사셨던 분들은 좀 빠지면 다시 사셨다가 나중에 작업하셔도 되는데 기간이 대략 한 두 달 정도? 좀 디테일하게 보면 두 달은 안 되는 정도긴 하거든요. 그 나스닥 상장 쪽이 그래서 그 전까지 너무 빨리 올리면 놀리잖아요. 그래서 아마 기간 맞출 것 같은데 그 나스닥 상장 될 때 적정 가격 요 정도를 맞춰가지고 그 정도 까지 올리거나 조금 더 올리거나 살짝 부스트 해가지고 주가를 올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뭐 아는 사람들한테 2,000, 3,000 사이 정도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얘기는 했고 운 좋으면 6,000원에서 만원까지도 갈 수는 있습니다. 이슈가 나스닥 이슈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삼성 출판사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. 거기도 몇 배 올랐거든요. 여기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 어쨌든 주주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중국 테마주로 안 오르니까 요 방법을 택한 것 같아요. 나스닥 상장이라는 근데 거기 이제 상장하는 공시 같은 거 보면은 좀 위험성이 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. 어쨌든 음 그런 거 주의하시면서 웬만하면은 좀 많이 튀면 좀 비중 많이 줄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.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는 음 미디어 쪽 전체적으로 좀 올라갔었고 엔터 쪽 또 그렇고 뭐 그것 때문에 오르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뭐 진짜 후반 하반기까지 좀 기다리시면 되니까 좀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고려 신용정보 11,000원 정도까지 갔어요. 이 정도면은 좀 대작 대작이다 싶으면 그런 거는 기다리시면 됩니다. 딱히 뭐 할 말이 없어요. 그리고 SKD&D 여기는 정지 상태가 됐고요. 뉴스가 하나 나왔었는데 또 채무보증 아마 한 번 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코엘 패션 여기는 어 대주주가 좀 장난쳐가지고 폰드 코엘 패션 같이 설명드리면 폰드를 지분은 늘리고 코엘은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.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정리 기간이거든요. 주주명 명부 폐쇄 기간 이게 있기 때문에 요 전까지는 안 올리겠구나 싶었는데 오히려 더 빼버렸습니다.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빼버렸는데 요거는 더 싸게 어 대주주가 가져가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조금 만족해게 하면 양아치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죠. 일단은 뭐 다음 주 월요일 지나서 그리고 4월 말까지 그때 이제 박스권 혹은 한 번 튈 수도 있고 일단은 박스권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때 작업을 몇 번 더 한 다음에 4월 30일인가 뭐 그때 이후로 이제 병합하잖아요. 폰드에서 그때 이후를 좀 노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한 번은 튈 것 같은데 폰드에서 튈 것 같아요.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매도가는 저번에 저번 주 제가 얘기했던 가격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. 셀룰매드 같은 경우는 유증 끝났고요. 그 다음에 뭐 비아디 자동차 공장 한국에 짓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잠깐 띄었었고 여기도 올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. 좀 오래 걸릴지라도 그래서 좀 유심히 보시면 괜찮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나머지 YG 같은 경우는 신인 걸그룹 뭐 이걸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. 덱스터는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사볼만하다. 지금 코인이나 이런 게 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불장입니다. 제 거 이거 빼고는 근데 이제 아무튼 이런 것도 좀 사두시면 괜찮다고 보고요. 여기는 조국 신당이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주가가 뭐 나쁘진 않습니다. 여기는 그리고 이제 IGV자 말고 여기는 항상 좋고요. 미코 같은 경우도 이제 매수 구간을 넘어가 버렸죠. 그리고 음 하이브가 조금 최근에 좀 올랐는데 엔터 미디어 같이 오른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제 BTS 진 있잖아요. 한 100일 안 남았습니다.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나오기 시작할 거니까 오히려 더 주가에 더 좋을 수도 있다.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 좀 텀을 좀 주시고 많이 빠지면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. 나머지는 뭐 특별히 볼 건 없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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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